안녕하세요. 태지쌤입니다. 오늘은 애벌레를 찾아서 라는 주제를 통해서 코딩을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지금까지는 완성된 형태의 스크립트가 보였다면 지금은 학생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과 동일하게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당벌레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무당벌레에 해당되는 스크립트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먼저 위쪽 화살표키를 눌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x, y 좌표가 나와있죠. x가 120, y는 128쪽으로 가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이쪽 무대에서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여기 밑에 x하고 y의 좌표가 표시되죠. 120, 이 정도네요. 그리고 128, 이 정도죠. 바로 이 위치입니다. 현재 무당벌레 위치죠. 그래서 위쪽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무당벌레가 바로 이 위치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90도 방향 보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블럭이 있기 때문에 무당벌레가 지금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왼쪽을 바라보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석으로 얘를 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방송하기를 이 밑으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석 스프라이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석 스프라이트로 가게 되면 시작을 받을 때 x는 207, y는 174쪽으로 가기. 이게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맨 구석. 맨 구석. 여기 보시면 잘 안보여요. 자세히 보여야 여기 까만한 게 보여요. 지금 자석이 여기로 가는 겁니다. 시작하게 되면요. 그리고 무한반복하게 되는데 무엇을 무한반복하냐면 그리고 스페이스키를 눌렀을 때 x, y 207과 174쪽으로 가기라는 블럭을 합쳐주면 스페이스키를 눌렀을 때 다시 처음 위치로 자석이 돌아가게 되었죠. 그러면 다시 무당벌레 스프라이트로 돌아왔습니다. 자석으로 이 무당벌레 계속 밀 거니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우스 포인터까지 거리가 90보다 작으면 마우스 포인터가 90만큼 가까워지게 되면 90 이하로 어떻게 하나요? 10만큼 움직여야 되겠죠. 계속 10만큼 움직입니다. 근데 움직이다 보면 어디에 닿겠어요? 여기 닿겠죠. 녹쇄로 되어있는 부분. 이게 뭐냐면 벽 1이에요. 왼쪽에 있는 게 벽 1. 자 그러면 이 블럭이 와야 되겠죠. 10만큼 움직이다가 만약 벽 1에 닿게 되면 어떻게 되나? 13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라 라는 얘기죠. 벽 1에 부딪히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리고 또 쭉 이렇게 쭉 가다가 오른쪽 벽에 닿으면 이게 벽 2니까요. 이 블럭을 밑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다가 벽 2에 닿으면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13도를 도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다시 와서 벽 1에 닿고 다시 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쭉 가다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닿겠어요? 애벌레에 닿겠죠. 그래서 이 블럭이 그 밑으로 오면 되겠죠. 만약 애벌레에 닿았는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잘했어요 라고 0.1초 동안 말하는 거죠. 아주 순간적으로 잠깐 말하고 모두 멈추기 블럭이 있으니까 멈추는 겁니다. 모든 동작이. 그리고 아까 자석 같은 경우에도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처음 위치로 갔었죠. 마찬가지로 무당벌레로 무당벌레도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처음 위치로 가고 방향은 마이너스 90도 곧 왼쪽을 바라보게 되면서 모두 멈춰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코딩이 된 것 같지만 이게 빠졌죠. 뭐냐면 이 동작을 계속 무한반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무한반복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붙여넣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코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녹색 깃발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겠습니다. 여기 자석과 마우스가 같이 있는 거 보이시죠? 가까이 돼 볼게요. 밀리죠 지금. 그러다가 벽 1에 닿으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고요. 벽 2에 닿으니까 이번에는 시계 방향. 그리고 벽 1에 닿으니까 다시 반시계 방향. 그리고 애벌레에 닿으니까 잘했어요가 0.1초 동안 보여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눌러볼게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니까 무당벌레도 원위치, 자석도 처음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스페이스 키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 이번에는